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기업이나 단체의 비리를 고발하고 사건을 해결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실제 현실도 과연 그럴까요? 우리 법률에서 공익신고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규정하고 처리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김형국 국민권익위 민원신고심사과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공익신고란 단어가 익숙하기도 하면서 잘 모르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공익신고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생겼어요. 최근에 미국의 비영리단체에서 올해의 공익 제보자상 받으셨던 김광호 씨가 생각이 나는데 권익위에서 이분께 훈장을 수여했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씨는 자동차 엔진 결합 원표역을 미국에만 신고하신 게 아니라 저희 권익위와 국토교통비도 신고를 하셨거든요. 그게 2016년 이내 당시 김광호 씨께서 하신 신고로 인해서 자동차 33만 대가 리콜이 된 바 있고 또 자동차 리콜 관련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김광호 씨는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8년에 국민훈장 목년장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를 선정을 했는데 김광호 씨께서 하신 자동차 엔진 결합 원표역 신고도 이 10대 공익신고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익신고 그러면 제가 알면서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냥 비리를 막연하게 고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공익신고라는 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 네.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를 정의하기 위한 전제로 공익침해행위라는 개념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있고 이런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공익신고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가 발견이 돼서 그걸 신고하면 공익신고가 된다. 네. 네. 그러면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아까 제가 김광호 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회사처럼 숨기면 안 되는 걸 숨겼을 때 그런 거를 말하는 건가요? 아, 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그의 준환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여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그런 행위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471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상이 되는 법률이 지금 471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네요,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471개 법률은 저희 공익신고자 법무부에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법률로는 의료법이나 약사법, 식품위생법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환경관련 법률도 있고요. 또 이외에도 독종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하도급법 같이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법률들을 또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법, 예방법도 471개 법률에 포함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도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근로기준법도 추가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가 기분 나쁘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분야, 이런 분야는 해당하겠다라는 게 저절로 떠오르거든요. 그런 것에 우리 모두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에 침해 얘기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면 공익신고가 된다라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나요? 저희가 상담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저희 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 관련해서 1336건에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2.6%인 266건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으로 큰 비중을 차지로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의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 수술을 간호사나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이 대신한다든가 아이고! 그리고 아니면 약국에서 약품 조제를 약사 자격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대신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약회사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든가 골프 접대를 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나 또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그런 거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청년포털 부패 공익신고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신고를 하실 수 있고 또 국번 없이 1398번으로 전화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됐을 것 같은데요. 국민권익위와 함께한 우리의 권리를 찾아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민원신고심사과의 김형국 과장이었습니다.